풍글리 샤리스도 아닌데 괜찮다고? 내 다음 아까 미러스 했지 할 때 다 조용히 하시던 분 야 너네들도 아까 전에 영어 대세 나오니깐 우리 매니저 빼고 다 조용히 했잖아 영어 잘하는 척이야 어차피 똑같이 못알아듣는 거 똑같은데 형 동두천 잘하서 형 바디댕기가 더 잘된다 흐흐흐흫 가자 컨티뉴 캠페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껏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할머니랑 저랑 지금 경쟁주의거든요 제 이름은 조슈아 할머니는 말란체 할머니랑 저랑 경쟁주의고 어.. 스탯을 좀 찍고 가자 스탯을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찍을까 지금 뭐 그냥해도 뭐 대충해도 뭐 이기는 그런 상태인데 좀 더 캐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소리가 좀 크네 워크샵에서 데프스 찍자고 데프스 이거 그거 아닌가 아저씨가 좀 더 깊이 탐사하는 거 15,000원 밖에 안해서 뭐 찍어도 될 것 같긴 해 초반에 아 초반에 아저씨 되니까 그리고 이건 뭐야 디그업 다이아몬드 우리 두더지가 다이아몬드를 캘수있게 해주는건가 두더지 다이아 스캐너 사이즈업 하자고 어 스캐너 사이즈업 베리굿 스캐너 사이즈업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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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잖아 케미츠는 저기 고정이라고 어.. 여기 약간 좀 올려야겠다 안보인다 시츄량 나 시츄 계속 터졌었다고? 그거 올렸는데? 또 올릴까? 불안치? 불안치 맞지 이거? 아냐 불안치 가지치기 이거 이게 그거고 타이머 요거 요거 업하면 땅살돈 하나밖에 안 남는데 타이먼데 산만하면 이천원밖에 안 남아서 땅삼이면 이천원이고 처음에 시작할때 이천원 있어야 돼서 이천원 빌려야되는데 타이머 이머 일단 일단 이렇게 가자 오늘은 가서 한번더 업그라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술먹자고 더러운 놈들아 술 안먹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해냅니다 자 다음 좋은 맵 일단 이쪽은 다팠어 육십사 육십사 오십 그리고 좀 사십이고 여기는 땅이 별로인거 같애 지금 보니까 땅으로 봤을때는 여기가 지금 대박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여기? 여기나 여기? 아니면 이쪽? 선인장 옆에? 여기? 오십사음 여기? 여기가 더 많을거 같은데? 왠지? 오십사음 여기 더 많을거 같애? 오케이 여기로 갈게요 자 여기 엄청 싸웁니다 야 어떻게 된거야 내꺼 바꿨어 내꺼 바꿨어 할머니 할머니한테 또 아낀다 어 할머니 여기 얼마야 만원 주고 샀어? 장난해요? 여기 내 땅이야 저기 12,000원이야 저렇게 많다고? 12,000원이나 줄 정도로 어 뭐야 어떡하지? 여기도 비싸졌어 여기 할까 그냥 어? 어? 여기 갈까 여기? 선인장 갈까? 개꿀 여기로 가자 어 뭐 얼마나 자연하겠어? 녀석들이 말이야 기름도 못 캐는 녀석들이 말이야 땅욕심은 많아가지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떻게 했던거 잊지 말구염 침착하게 아저씨 아저씨 두더지 요렇게 해주시구요 돈이 안보이잖아 그럼 아저씨가 찾으면 바로 하나 꼽은 다음에 어 바로 하구요 왼쪽이 지금 비싸다 왼쪽 오른쪽 비싼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왼쪽 호날도 오른쪽이 메시요 왜 이렇게 못찾아 아 찾았다 아저씨 찾았으니까 여기다 받고 스캔을 한번 때릴게 뭐 아마 여길거 같은데 우와 대박 스캔 스캔 대박 스캔 거리봐 근데 돈이 비싸졌네 일단 여기 빨구요 돈 엄청 썼어 500이야 스캔 여기 하나 더 있거든 초반에 바로 팔아야돼 초반에 좀 비싸더라고 저 아저씨는 왜 못찾아 그리고 여기 가지쳐서 한번 빨아버릴까 어떻게 할까 여기 얼마 없거든 지금 아저씨 빨리 찾아야되는디 바로 오른쪽이야 오케이 가지찍까 그냥 가지쳐놓자 그 다음에 어 팔고 말부터 초반에 말럿이 가고 이 아씨 왜 못찾아 없는거야 설마 야 우리 선인장 안골라는데 설마 이거 두개가 다 아니야 이거 이거 잘해야돼 이거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찾았는데 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말부터 망하는거야 선인장 열람하는거 아니야 지금 초반에 1.22달러거든 이때 지금 많이 팔아야돼 어 찾았어 5개 지금 극딜해버리구요 좀 내려간다 가격 내려가 1.7달러 1.6달러 여기도 슬슬 내려가죠 어 내려가기 있어 지금 이제 채굴하자고 이제 저장고 만들 준비도 해야돼 자 그리고 스캔 스캔 약간만 아니 요정도 오케 찾았다 저기군요 빨구요 0.83 여기 왼쪽 왼쪽으로 이따 좀 저장을 해야될 시기가 왔거든 0.7까지는 괜찮아 75까지는 괜찮아요 75까지는 돈이 없어 어씨씨 320달러야 자 자 77 좋아요 계속 8억 그 다음에 돈이 점점 떨어진다 7로 지금 일단 8억 팔아야 뭐 계속 뭐 하지 그 다음에 저장고 여기다 하나 할게요 저장고 업그를 한번 하고 저장고 생겼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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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8이니까 그만 근데 200달러밖에 없어서 할게 없거든 지금 지금 0.6까지 팔자 지금 0.6 이하로 떨어지면은 팔지 않게 돈이 지금 뭘 할 돈이 너무 없어 어? 어느정도 팔고 0.6 이하로 떨어지면 넘나 손해기 때문에 아 주유사장이나 술좀 마셨어야 되나 술 마시면 0.75 고정해 주는데 그만 네 그만 이제 저장좀 할게요 저장좀 하고 여기서 이제 0.6 이상 되면은 얘기좀 해주세요 빨고 있을게 아 이거 일단 두더지 찾게 해야되나 저장고 지금 일단 늘려놓을까 600원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뭐 작업을 치기가 좀 애매하네요 초반에 돈 러시를 너무 못됐네 여기 빨았어야 되는데 응? 아저씨가 더 확실하다고? 일단 아저씨 하나 해가지고 하나 더 찾는 걸로 하고 어? 여기 여기 오케이 돈 올랐다 가 가 고 고 고 고 고! 돈 올랐어 바로 말 추가해서 아저씨 빨고 여기 여기 칸 늘릴게 빨대 두단계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팔아 팔아 오 엄청 오르고 있어요 빨아요 끄게 끄게 빨아요 아저씨 찾았고 아저씨 찾았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스캔을 많이 하지마 조금만에 그 정도만 음? 없어? 없어? 어딨지? 더 밑에 찾았나? 아저씨 깊이 업그레이드 했더니 와 왕건이 있다 여기 오케이 빨구요 지금 돈 비싸거든요? 말 업그레이드하고 말 스피드 업그레이드하자 지금 말 스피드 왕건이 좋았어 지금 1.. 와 좋아 1.22달러야 750원 안되나? 750원 돼야 이거 옆에 말 크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렇게 못하라 애들이 어? 업그레이드 빨리 빨리 그 다음에 크게 굵기 굵기 업그레이드 갈게요 어 스피드 업그레이드 했고요 굵기 업그레이드 했고 이제 하나 더 찾자 아저씨 고용해서 하나 더 찾고 스캔 돈이 아직 안 남는데 여기 빨기 시작하면 아마 마차가 모자랄게요 마차는 결국에 풀 채우는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마차 풀 채워놓고 지금 1달러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아 0. 7.. 7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 어 좋아 오케이 0.88 계속 팔어 계속 팔어 계속 팔어 어 돈 모이고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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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0.92 좋아 아저씨 못찾.. 못찾았어? 자 스캔 한번 때리죠 팍! 야 500달러 이만큼 찾아주면 게이드가 아닙니까? 근데 못찾을게요 쓰읍 찾았다 아저씨 저쪽에 있다 끄트쪽 끄트머리에 자 이쪽 스캔 한번 때릴게요 말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할 수 있거든? 천원인데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나? 와 왕건인데 돌에 막혀있어 드릴로 뚫어야 돼서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앞에도 있지 않을까? 없네 아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연결할까요? 여기 파이프 해가지고 옆에서 딸까? 500 500 벌써 1000원 날렸어 어? 괜찮을까? 어? 그게 낫겠어? 이거 가지치기 안 돼 가지치기 하려면 이렇게 돼서 이거 다 빨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 빨잖아 어? 드릴 어클 같이 빨아 이렇게 하면? 아 그래?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스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시추선 박을걸 야 이거 돈 좋아 괜찮아 일단은 차 업그레이드 할게요 차 업그레이드 차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 스캔 한번 때려볼게 여기 왼쪽 끝에 뭐야 이거 아 돌 여기까지 걸려있네 짜증나 히스탑 하하하하 믿음은 돈 낭민디 아저씨 하나 더 고용하고 지금 준이야 준 오케이 깔때 좋다 여기 한번 스캔 해볼게 여기 스캔 업그레이드 하니까 좋긴 한데 돈을 되게 많이 낭비하는 느낌 야 없어 여기 이제 끝난거 같은데 여기 그렇게 비싼데 아닌거 같은데 자 저장좀 하죠 저장 저장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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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넘었어 1달러 넘으면 무조건 갖다 팔아 다 썼는데? 아저씨도 못찾고 두더지 형님 한번 써보자 두더지 형님 여기 한번 찾아보라 그래 이렇게 없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면 준수해 근데 다섯개면 준수해 생각해보다 이제 더이상 업그레이드 하지마 투자 그만 투자 그만하고 어차피 조기태소 어? 어 조기 뭐라고 해야되지? 기름은? 조기종용? 이거는 뭐 한달만 전에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더이상 업그레이드 하지마 어 그만해 파이브 업그레이드 하자고 그만해 이제 파이브 업그레이드 여기 한번만 더 업그레이드 할까? 여기 굵기 하나만 더 이 굵기가 여기보다 더 굵은거 같은데 여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이것까지만 다 빨고 그냥 집에 가면 되겠어요 그쵸? 음 요렇게 빨아주시면 되구요 여기 왜그러니? 여기 왜 이렇게 못발지? 음? 여기 왜 이렇게 못바라? 뭔가 이상해 여기 걸렸나봐 여기는 잘 빨렸는데 아마 여기를 빨고 있어서 그런가봐 여기 빨고 있어서 힘이 없어서 여기를 좀 못바나봐 중간에서 이게 빠지니까 그쵸? 야 그리고 말 쳐놈 괜히 업그레이드 했네 이제 말 노는디? 자 그만 말 노니까 칠공 칠공 칠공이면 일단 세이브 한번 할까?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갖다 파는걸로 마지막 두개가 더 얇아서 그렇다고? 아닌데? 첫번째가 그건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됐고 가운데랑 이게 더 한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했었네 저장 한번 하고 이게 단거 같애 그쵸? 아 왜 이렇게 돈이 여기 이렇게 기름이 없어 이 정도 차이 나네? 그래도 2천원 주고 산 땅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만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없으면 좀 곤란하겠다 이제부터 좀 약간 효율적으로 가야겠는데 막 판다고 되는게 아냐 이제 어? 장비는 열나들었는데 기름이 얼마 없어 공룡들은 뭐했나 어? 어? 좀 슬슬 팔아야되는데? 여기 팔자 여기 여기 갖다 팔고 여기 더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또 세이브했다가 와! 터진다 터져! 어우 저장고 왜 이렇게 빨리 차 씨 마지막 마지막 불꽃 태우고 세템버에 그냥 끝내는걸로 100% 없어 다 찾으면 천원 다 빨면 천원 조기태소 천원 보너스 3천원이거든? 지금 보너스 3천원도 굉장히 소중하다 어 소중해 싸게 팔 바에 저장고 하나 더 지으라고? 뭐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막 끝내버려 그냥 싸게 판다는 기준이 얼마일까? 어? 술집 아저씨랑 술 먹으면 0.75달런데 15,000원밖에 못 벌었어 완전 망했어 벌금은 안받아서 다행인데 말을 더 안 늘린게 그나마 다행이다 말 천원 업글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정말 많은 땅만 하고 어? 별로 많지 않으면 그냥 만천원 업글은 말 천원 업글은 알아? 하지말고 750원 업글만 해야겠어 작은게 어디 있을 것 같다고? 아저씨 한번 찾았는데 없던데? 어디? 스캔 한번 때리고 한번 갑시다 여기 왼쪽?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나 여기 둘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아래? 여기? 음 없어 다이아몬드 있다 우리 다이아몬드 업그레이드 안했죠 이거 두더지가 태울 수 있나? 한번 캐라고 시켜보자 업그레이드 해야 캐울 수 있나? 지금 기름은 다 팠어 지금 옥토버 10월이라 한달동안 두더지 작업합니다 다이아몬드 캐라고 가 빨리 가 그렇지 내려가 가지고와 가지고와 그렇지 거기 거기 돈 클릭해보라고? 이게 뭐야? 어 333 리마이닝 랜드 밸류 500원 주면은 뭘 깎아준다는데? 뭘 깎아준단 얘기에요? 대출? 대출? 아 여기서도 대출할 수 있구나 야 두더지 왜 안 캐우냐 캐... 아니 이자가 10%? 조기 태수 조기 태수 이걸로 해야 되잖아 스탑 레벨로 그쵸? 이걸로 해야 돼 다 찾은거 아니야 없어? 없네 오케이 천천 보너스 천천 먹고 19,000달러밖에 못 벌었어 아 땅이 좀 꾸졌던거 같아 그래도 너무 투자했어 별로 못 벌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벌었네 그래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더 투자를 안했나봐 우리 할머니 나보다 돈 엄청 많아졌어 7,000달러밖에 못 벌었는데 저 할머니 혼자서 캐고 혼자서 일 다 하거든 1인 4당이거든 쓰읍 할머니 보소 아까 333은 그딴 같이 받고 파는거라고? 아 그래? 아 조기 태수는 아까 그걸로 해야 보너스 받는다고? 스톱하면 보너스 못 받고? 아 그 아까 시장 눌 저기 그거 누르고 돈 눌러가지고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자 업글 뭐 한번 하고 갈까요? 지금 업글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돈이나 버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쵸 아이 헤버 어 메이크 음.. 리타이어 메이어 마이 써썰어 시장선생님이 뭐 옥션 뭐 어쩌쩌 하는데? 스토옥션? 스토옥션 있는데? 랜드옥션은 땅.. 땅이고 스토옥션은 뭐지? 이건 뭐야? 포? 4% 쉐어? 스토옥션 있어 무슨 주식이야? 가장 돈 많이 벌면 시장 시켜준다고? 아 시장 은퇴해서 주식을 판다고? 웃기는 놈이네 시장이랑 주식이랑 뭔 상관이야 시장 지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6만 달러야 지금? 개비싸네 마을 지분 파는거야?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을? 주식이 많아야? 일단 보류 그냥 출발하자 일단 내가 먹은 땅들 자 갑시다 여기 갔거든? 여기 비싸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캔 땅 25달러야 이거 우리 아까 선인장 간거 맞지? 완전 똥망이었네 어쩐지 없더라 25.. 25였어 전부가 똥땅이었어 64 64가 있었는데 이거 봐 완전 똥땅이었어 어디 28 밑에? 여기? 여기 망할 것 같은데 여기 32, 28이라 별로 것 같은데 선인장이랑 53 밑에?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엄청 싸우는데 여기? 4,000달러면 한번 해볼만해 저기 6,000달러? 아 왜 여길 빼서 또 근데 내놔 내꺼야 쓰읍.. 괜히 4,000원 주고 가게 생겼네 갑니다 고 스톡옥션 스톡옥션 퍼스트 먼저 하라는데? 스톡옥션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톡옥션 하고 가라는데? 출발이 안 돼 하지 말라며 이거 하고 가라는데? 이거 강제네 이거 하기 싫은데 옥션 시장 되고 싶다고? 아 나 시장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 부자 되고 싶은데? 지금 얘들 사는 거야? 지금 4%? 지금 다른 사람들 사는데 저는 안 살게요 14,000 누가 샀어? 할머니가 샀네 할머니가 할머니가 산 거 맞아 이거? 할머니 왜 저래 시장 되고 싶나봐 무서워 할머니 어 난 안사 자 침착하게 합시다 여기 똥땅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투자하지마 똥땅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투자하진 말고 보고 파이프도 업글 하지 말자 스캐너도 좀 아껴 그리고 어? 여기 못 부딪쳤다 일단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케이 좋아 어 찾았어 아저씨 찾았어 찾았을 때는 바로 157 어? 야 여기 기름 있다 여기 그쵸? 여기 기름 있어 두더지가 찾았어 여기 보니까 기름 여기는 아니고 여기인 것 같은데 뼈로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아저씨도 여기 찾았고 여기 뚫으면 된다 오케이? 어? 여기 어딨는 걸까? 여기 살짝 백원만 스캔해 볼게 여기 있네 역시 들을 뚫어야 돼 근데 좀 많이 들어있는데 뼈 안에? 야 여기 왕건이었어 아 괜히 여기까지 갔네 자 일단 말로 바로 팔구요 아 돈 왜 이렇게 금방 내려갔냐 일단 초반에 팔아야돼 싸거든 아니 비싸거든 초반에 말 내필 갈게요 여기 그냥 드릴로 가지치기 하자고 오케이 지금 바로 이제 두껍게 갈까? 응? 저장고로 모으라고? 아니 0.8달러 정도는 괜찮아 아직 자 말 다섯필만 하자 다섯필만 아니야 지금 팔아야돼 팔아야 뭐 장비를 만들지 응? 팔아야 뭘 만들지 0.79 7.5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 잘 안되지도 않아요 초반에 돈이 없어서 나도 저장하고 싶은데 안팔면 돈이 없어 우리가 7.5까지는 괜찮고 처음에 말을 많이 하는거보다 스피드 이게 많이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말 스피드 업그레이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돈이 없네 돈이 왜 이렇게 안모이니? 일단 냅두자 여기 파이프 업그레이드를 할라고 하나 업그레이드 할까? 지금 돈이 안 떨어지는데 계속? 자 올라간다 파이프 한번 더 빨아서 더 빨리 갈게요 더 빨리 어 파이프 이름은 터질수도 있거든 벌금 내고면서 기름도 버리는거니까 말 업그레이드 말 업그레이드 돈 없으니까 그냥 말 느려서 말로 커버해 돈 점점 야야야야야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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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더 비싸 오른쪽 오른쪽이 더 비싸 저장공 하나 더 하자고 왜? 팔고 있는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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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하죠? 어? 지금 두마리 놀고 있어 말 어.. 살 필요도 없어 지금 하나 더 까야돼 하나 더 까야돼 하나 더 까야돼 아저씨 하나 더 찾아가지고 하나 더 까는게 낫겠어 저쪽은 가지칠거니까 우와 왕건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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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인데? 잠깐만 아저씨 볼 필요도 없어 한 요정 요정돈 같은데 왕건이 가고 1.24달러 겁나 커 지금 말 두마리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계속 팔아요 비류연님 팬과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여기 찾은거겠지 이 아저씨도 원래 여기고 일단은 여기 땅 괜찮은데 큰거 3개거든요 최소 40이상이야 자 이제 뭐야 아 돌 야 드릴 업그레이드 해 아 여기에 돌이 있냐 돌이 엄청 두껍게 있잖아 드릴 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좀 파이프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파이프 업그레이드 꽤 돈 나와 지금 빨리 팔아 얘들아 빨리빨리 빨고 이제 어 스피드 말 업글 스피드 말 업글 아마 두개 빠니까 아마 좀 이제 좀 차이 날거야 0.83 0.83 0.83 80 77 77 76 75 75 74 73 73 70 이쪽 왼쪽 71 떨어진다 저장고 가야돼 저장고 89 이베서부리나님께서 별풍선 333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되셨더라구요 이베서부리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 사실 없어 미안해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많은 별풍선을 바치시다니 굉장히 손해시네요 사실 없어 그런거 없어 미안해 정권교체됐다고? 죄송해요 죄송해 다른 방했으면 더 좋았을땐데 어어 저장고 터진다 아 근데 돈이 없어서 저장고 하나 더 못만들어 아 이거 팔아야돼 어우 더럽게 싸 이거 터지거든 저장고 0.45달러에 팔아야하다니 지금 터질거 같아가지고 팔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 갈곳이 없어 대출 한번 받을까? 아 저장고 하나 생겼다 이쪽에도 하나 받고 야 팔지마 팔지마 뭐 장난하나 지금 0.47달러 하네 하나 더 저장해 저장고 너무 많은거 아니야? 저장고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아 너무 어 됐다 됐다 76 됐다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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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말 두필 정도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말 두필 정도만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쭉쭉 빨 수 있고 여기도 엄청 크잖아 여기도 가야되는디 여기 스캔이나 한번 때려볼까 여기 스캔이나 한번 때려볼까 0..1..1달러 없나봐 없나봐 말스피드 말스피드 1000원이야 지금 1200원 밖에 없는데 하자고 하자 하자 대신 말개수는 안 늘릴게 말은 지금 지금 9마리밖에 안 되거든 지금 저장고 있는거라도 빨리 팔라면 음 어어? 쓰읍 어어? 말개수 늘려 지금 돈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지금 1.5달러야 지금이야 극따로 할 찬스다 얘들아 지금 저장고 있는 것도 많거든 다 갖다 팔아라 15마리 풀 됐어 이제 여기 가지 쳐야되는디 여기 이런데 진짜 하나도 없다고? 500원 와아 여기 왕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드릴 필요하거든 여기 딱 하고 바로 드릴 업그레이드요 드릴로 가죠? 1.46달러 괜찮아 지금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고 오 여기 여기는 가지치고 여기 가지칠게요 여기 가지치는데 여기도 가지치면 오래 걸려 바로 빨아주세요 바로 빨아주시고 지금 시간이 언제야? 준 준이 몇 월이었죠? 5월이었나? 어 준 4월인가? 준 메이 어? 아직 다 외웠었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할수 나 지금 이거 너무 바빠서 집중해야 되거든 1.0달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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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야? 어 반년 남았어 오케이 자잇 잠깐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스캔 때려보고 야 두더지 누가 좋다고 그랬어 별론같은데? 두더지가 막 굉장히 캐리할때도 있지만 지금 다이아 못 캐가지고 두더지 업그레이드하고 다이아까지 업그레이드하면은 두더지 이놈한테 들어가는 돈이 장난아니야 무슨 자식도 아니고 어? 대학 등록금에 무슨 먹여살리고 뭐 이거 돈 장난아니게 되는데 업그레이드 다 하고 그러면은 뭐 다이아도 얼마 안하더만 2만원인가 어? 어? 잠깐만 좀 내려가고 있거든 0.8까지 일단 보자 파이퍼 업그레이드 하자고 이거 한번 더? 그래 한번 더 하자 지금 왜냐면 말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아까 보니까 조기 퇴소는 요거라면서요 요 밑에 이거 이거? 500원? 이건가 이건가 뭐 팔고나서 가야지 그냥 여기 스탑레벨 하는거는 조기 퇴소가 아니라는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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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저장하자 왜 저장고 세개나 있으니까 어? 저장고 저장고 여기 다 빨았다 가지치기 갑니다 야 근데 여기 뼈에 감싸있는거 같은데 왠지 이렇게 불안한데 드릴 드릴 업그레이드 안해가지고 드릴 업그레이드 안해가지고 저장중이에요 지금 엄청 너무 쌉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딱 여기만 없네 여기 한번 더 빨고 나머지 없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캔 한번 때려볼까요? 100달러짜리 스캔 한번 때리자 내가 보니까 이 땅 여기서 끝이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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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없어 없어 야 저장 잘되고 있고 와 0.2달러 아이씨 거의 진짜 너무 싸다 어저께 0.02달러인가 거기까지 구정물 수준까지 갔는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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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다섯개는 있다고 근데 크잖아 하나 둘 셋 네개거든 지금 다섯개 있으려나 음? 8월이야 벌써 한번만 더 보자 한번만 한번만 여기 더 볼게요 뭐 뭐가 무시야 아 마르 네르 핌님 팬가에 10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구이 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다 어허 마지막 아저씨 아저씨 마지막하고 팔고 조기 퇴소해버립시다 멀티 너무 안된다고? 아 오늘 좀 반응속도가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반응속도도 떨어지는데 괜찮아 근데 2만 7천 달러 많이 벌었어 어 아저씨 아끼지 말라고 100원이니까 그래 스캔도 100원 아저씨도 100원 스캔이 더 나은거 같은데 흐흐흫 아저씨 답답해 못찾아 잘 어? 자 가자 야 너네들이 이 게임하면 똑같애 여러분들이 훈수드니까 그렇죠 저도 편집할때 보면은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막사 화면도 잘 안보여 음 실제로 플레이할때는 오른쪽 파이퍼 업그레 한번 하자고 그러게 이거 빨아도 빨아도 여기 내려가지가 않냐 이만큼씩 있는거야 이렇게? 한번더 업그레 할게요 엄청나게 빨리빨리게 1.03달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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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는 이제 다 빨았다 아저씨 지금 돌아다니는데 못찾고 있죠 이게 단값 하나 둘 셋 넷 근데 큰거 왕건이 네개 스캔 어디 해볼까 이런 이런데는 아저씨가 벌써 찾았을거 같은데 여기 한번 스퀘어내볼게 어 업고 네개인데 다들 왕건이라 음 빨리감기는 방송 진행상 안하는거냐고 빨리감기가 있네 아니에요 몰랐었어 홀드2 누르면 아 엄청 빨리 감을 수 있군요 얘기를 해줬어야지 방송 진행이 아니고 오른쪽 위에 있어 버튼이 누르고 있으면 빨리 지나가는구나 어쩐지 난 몰랐었어 하.. 하 꾹 누르면 되는거였군요 베리 굿 나이스운스 방송을 원활하게 만드는 깜조같은 역할 맨 옥토버야 이거 다 빨고 이거 다 빨고 조기 퇴수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빨은거 같거든 애들이 이제 일 안하거든요 44,000달러 굉장히 많이 벌었어 굉장히 많이 벌고 네개밖에 없는거 같은데 진짜로 다 빨고 다 빨았죠 빨았어 한번 좀 돌려보고 옥토버 옥토버 자 스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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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거 다 빨았다 자아 노멤버에요 자 여기서 이거 500원 주면 이제 땅 팔고 가는거에요 그러면 조기퇴수에요? 이거 하는게 나아요? 아니면 스탑 더 레벨 하는게 나아요? 이거? 333달러? 이거 아래꺼? 이거 하고 가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탑 레벨 누르면 오케이 역시 없었네 아 그러면 역시 3개 되는군요 원래 2개까지 밖에 안되는데 야 5만달러 벌었어 나와 누가 오늘 느리다고 했어 지금 느린거 같지만 정확히 임팩트있게 깔끔하게 임팩트 타법 아니야 와아아 보세요 이거 압도적인 차이야 압도적인 차이 9만원 됐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지금 다른사람들 다 스토커션 샀나? 부자됨 쟤바리가 안된다고? 어 그래도 할 필요도 없겠는데? 시장될까? 시장될까? 돈 많은데 시장될까요? 바로 그냥 시장되도 되겠는데 주식 한번 할까? 미리 사놓는게 좋나? 지금 아저씨 스피드업 그리고 두더지 스피드업 두더지 찾기 두더지 다이아몬드 아저씨 스피드업 아저씨 스피드업 아저씨 스피드업